첫 번째 영상, 하나, 둘, 셋! 됐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는 너무 한국식이다. 네, 저는 마카오콘입니다. 저는 선생님입니다. 네, 오늘도 여기 대만 친구로 왔는데 저번에는 관광지 위주로 찍었다면 오늘은 약간 체험 위주로 약간 레일바이크, 공예 같은 것도 할 거고 비둘기 먹이주기, 머리 이웃하기 여러 가지 이런 체험 위주로 할 거예요. 저번이랑은 좀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이 아름다운 서해 바다와 함께 레일바이크를 타러 가보겠습니다. 고! 고! 지다이마. 지다이. 왕호지 이즈. 브레이크. 차이들 때 브레이크. 네. 와, 여기 진짜 앞에 너무 예쁘다. 여기 양쪽에 나무 있고 하늘 이쁘고 여기 바다도 보이고 산 Sandra's 이렇게 부끄러워지면 더 행복하다 지금 7시 5에 별로 없지 못하고 너무 좋지 못하고 아 진짜 여기 해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새우하고 가리비하고 홍합하고 조개 근데 양이 되게 많다 그 해산물 냄새 엄청 좋아요 바다향이? 어 바다향이 그 해산물 냄새가 나 각자 하느라 바빠지 자기 거 찍고 내 거 찍고 이걸 바로 비즈니스 관계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아? 비즈니스 관계? 아 알아 이걸? 이걸 어떻게 알아? 상예관시 탈반이 왜 이런 소파? 예요 상예관시 자 이거 한번 먹어봐요 지금 바삭바삭할 때 음 파전인데 약간 새우를 또 많이 넣어가지고 해물새우 파전이에요 해물새우 파전 20분 후 지금 저희가 밥을 다 먹었거든요 이렇게나 많이 조개를 먹고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 자 그러면 다음 일정 가시죠 자 그러면 다음 일정 가시죠 열심히 찍고 있네 아주 으응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네 이런데서 딱 여친이랑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얼마나 좋은 걸 내가 못하고 있어요 참... 씁쓸하구먼 지금 여기 4층에 왔는데 여기는 스페인 모습의 그런 분위기래요 근데 사실 제가 스페인을 안 가봐가지고 왜 이게 스페인 모습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쁘게는 잘 꾸며져 있네요 오우 괜찮은데? 근데 이거는 오션뷰보다 갯벌뷰다 갯벌반 바다반 저게 보니까 갯벌에서 조개 캔는 사람들이 많네요 여기는 프랑스 파리 느낌의 인테리어를 해놨대요 여기는 확실히 4층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 같아 그러면 또 다른 나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영국 런던의 인테리어로 해놨대요 여기는 영국 런던의 인테리어로 해놨대요 위에랑은 좀 다르게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거 같아요 전신 거울은 다 있네 여기에 아 여기 밖에 되게 좋다 밖이 좋네 밖이 여기도 괜찮은데? 야 자리가 되게 많다 우리 같이喝吧 런던의 인테리어로 해놨대요 런던의 인테리어로 해놨대요 와 세대 차이 미쳤다 이거 아 세대 차이가 아니라 나라 차이지 이거 이거는 내보기엔 5살 맞아요 레인 알아? 레인? 저 알아요 레인 노래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도 몰라? 알잖아 태양을 피하고 싶 스타일링 어구 굉장히 크네 이미 오메이옥한 거 핑크뮬리 핑크뮬리 드라마요? 아 드라마? 아니 사실 나도 살면서 본 적이 없어 실제로 진짜로 뭔지 알아요 핑크색깔 되게 이뻐 여기 이쁘게 졌다 단풍 오 진짜 예쁘다 아이고 애기들 귀엽다 서서야 여기 너무 좋은데 사진 한번 찍을래? 오 여기서 춤 한번 한 번 오 뭐야 그거 어 원투 저거 헤이마모 못해 헤이마모 헤이마모 아 이거 못해요 요건가 요건가 수우파 봐 수우파 어 저기 보인다 드디어 살면서 첫 핑크밀리입니다 진짜 옛날부터 좀 핫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보내요 여러분도 보여드릴게요 신기하다 완전 핑크에요 여기 완전 핑크에요 여기 하아 으아 으응 띠덩갑 아 띠덩갑 갑자기? 사진포즈가 왜 띠덩갑이야? 아 너무한거 아니야? 네 지금 다 보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 지금 일부분밖에 못봤어요 시간때문에 근데 볼거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구요 꽃들도 너무 많고 또 뭐도 만났죠? 커플도 많아요 커플도 많아요 커플은 볼게 안되지만 그래도 커플도 많더라구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일정 월미도에서 만나겠습니다 고고 야 월미도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에 친구들이랑 월미도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근데 많이 바뀌었네요 먹거리도 원래 좀 많긴 했는데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근데 날씨가 좋으니까 이거 하아 자 이렇게 하면 온다고 봐봐 이렇게 하면 온다고 자 모여들게 내가 신이다 자 모여들어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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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 무서워 이게 어때? 오 왔어 왔어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마일랜드 나 아까 이게 처음 탈 때 세계 최고 2층 바이킹 최대 110도까지 비니컴 파이도에다 아니 아버님이 병안이시고 안 좋은 일이죠 accent 5 5 5 남성분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33분이요 자만 줘야지 자만 대만에서 여기까지 이거 타러 왔는데 자만 줘야지 잠깐만 저 한국 사람은 개그맨이야 왜 이래? 대만 이런 남자인 줄 알고 봤는 거야? 아니 잠깐만 저 하얀 모자 쟤는 아빠가 스파이더맨인가? 야 저 손만 뻗으면 거미줄 나갈 것 같아 아 저기 봐 쟤는 뭐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할게요 하셨습니다 만신창이 만신창이 아 제가 유튜버 아니에요 아 저요? 네 어 별로 아니면 마카오권이라고 치면 나와요 아 지금 유튜브 따이고 있습니다 살짝씩 나와도 되죠? 네 아 저기 봐 되게 예쁘다 뭔가 되게 알록달록하다 한지 연필꽂이 하고 한지 솜골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한지를 응 아 응 자 거울 한 번 보고 거울 한 번 보고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쁜이 나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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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 우와 요 서로 자랑중 뭐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이런 우리나라의 한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할 수가 있고 기념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. 여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뿐만 아니라 이런 체험활동도 굉장히 많은 곳이니까 가족, 친구, 애인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. 저는 선생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